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일터미널은 처음이어서 9시 5분 글로벌에 제이카운트로 갑시다 글로벌에 다닌 에어프라인이나 체크인 카운터인데 완전 풀 것 같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프리미어 40이 이거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줄이 없네요 다행이네요 스크림을 올려줍니다 제꺼, 아이꺼, 아이 미국꺼에서 여권 총 3장 가고요 안녕 우리 차에 가자 저희 애는 지금 잠이 덜 깼어요 엄청 빨리 끝났는데도 40분이 지나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라운즈에 먼저 왔어요 다행이 라운즈에서 선물 받았어요 어, 알았어 너 못 먹잖아 갖고 있고 싶어? 좋아? 대충 떴는데 저희 딸이 화났어요 엄마만 혼자 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밥을 진짜 흡입하게 먹고 밥을 진짜 흡입하게 먹고 밥을 진짜 흡입하게 먹고 탑승 전에 아이 힘 좀 빼놓으려고 태밀리 센터에 잠깐 돌렸다 가려고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좋아 일단 다행히 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. 고생했죠.